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한 상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공정거래 3법에 해당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 조문한 것으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고 노회찬 재단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 함께 의견을 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재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공정경제를 만들고자 했던 고 노회찬 의원이 우리와 함께 만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와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거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강화와 불법적인 행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서 회사 건전성 상승과 투명한 성장을 이끌어낼 법안입니다. 특히 재벌총수 일가의 전행으로 발생하는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의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고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가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 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법안이고 고 노회찬 의원이 남기고 간 유지가 담긴 법안이라는 점에서 각각의 내용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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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